집안 구석구석에 숨어 가축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청객 곰팡이! 주방, 욕실, 베란다, 창틀까지 지긋지긋하게 파고들은 곰팡이! 창틀 아래, 실리콘 사이, 오래되고 뿌리 박힌 곰팡이! 자, 보십시오! 전용제를 바르기만 하면 펑펑! 강력하게 곰팡이 아웃! 까맣게 실리콘 사이사이 박혀있던 곰팡이가 틈새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항상 물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세면대, 욕실 타일, 가구, 창틀, 베란다, 주방! 곰팡이가 있는 곳이라면 냄새 없이 빠르게 강하게! 곰팡이 삼진 아웃! 그동안 독한 냄새 때문에 주부들 고민 많으셨죠? 이제는 냄새 맡지 마세요! 자, 보세요! 이렇게 실리콘을 따라 쭉 발라주면 뿌리 박힌 곰팡이를 팡팡 뽑아드립니다! 식빵에 곰팡이 방지제를 발라주고 한 달을 기다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시는 곰팡이가 생기지 않습니다!